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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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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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내 맘 보고 싶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남아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 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oh freeze 처음으로 하나만의 다른 곳이 너랑 나랑 처음 느꼈던 가슴 속도 기억하는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던 추억이 가던 원, 투, 투, 한 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니만 한 잔에 밀린 그댈 향한 나의 맘 내 맘 보고 싶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는 게 다소 다짐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해준 분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코러스의 이하은, 유형진입니다 멋진 사운드 스트림의 RBNJ 저랑 함께 힘든 여정을 함께한 안무팀 스위치입니다 오늘을 enables 댑상방송을 진행하시는 선수 피자진으로 이하은 zitten 둘 mankind 무빙 이하가 상황 선제 피아니스트 민삼철입니다 세컨 키보드 이관입니다 세컨 키보드 에이스 박촌으로 그룹의 최경준 그룹의 최종 사고 그룹의 최종 이동 루시 그룹의 최종 한잔 할래요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눕고 경기네 이 말 이 남자를 길린 그대는 가능한 건가요 주인한 말하고 생각하고 그대는 안 가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가 조금은 내 생각됐나요 그대가 그대로만 이해할게요 커피 한 잔아요 여러분 함께 함께 감사합니다.